1. 눈물의 여왕 2일 연속으로 전 채널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앞서 방송된 9회의 15.6%보다 높은 수치로 기존 자체 최고 시청률인 16.1%를 뛰어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는 지상파, 종편, 케이블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KBS 이 TV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보다도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김수현의 뛰어난 연기력과 이 드라마의 매력적인 스토리로 인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눈물의 여왕은 연속적으로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눈물의 여왕의 대박 TVN 토일 드라마 역대 시청률 2위 등극 TVN의 최신 히트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역대 시청률 순위에서 놀랍게도 2위에 등극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공개된 시청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눈물의 여왕은 TVN 토일 드라마 중에서 역대 시청률 토보에 속했던 작품들을 손쉽게 뛰어넘었다. 이에 이병헌 주연의 미스터 션샤인까지 제치며 TVN 토일 드라마 역대 시청률 2위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눈물의 여왕은 그 감동적인 스토리와 여운 남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인공 김수현과 김지원의 애틋한 감성 로맨스는 10회에서 펼쳐졌을 때 시청자들의 이목을 한순간에 사로잡았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연기는 물론 주조연 배우들의 다채로운 연기도 작품의 매력을 한층 높였다. 또한 경쟁작이 종영하면서 눈물의 여왕은 동시간대에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눈물의 여왕은 최근 시청률 부진에 빠진 경쟁작까지 제치며 토일 시청률 1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이에 이어 눈물의 여왕의 향후 시청률 상승과 함께 현빈과 손혜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과의 경쟁도 더욱 흥미진진해질 전망이다. 눈물의 여왕이 이제 막 반한 점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불시착의 높은 시청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눈물의 여왕의 흥행이 지속될지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과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수현, 김지원의 눈물의 여왕, TVN 토일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까지 단 하나 남았다. 현빈 손혜진의 사랑의 불시착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할 그날은 언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눈물의 여왕은 퀸즈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 김지원분, 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 김수현분.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눈물의 여왕이 토일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1위를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현빈과 손혜진의 사랑의 불시착을 뛰어넘을 대미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은 눈물의 여왕의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에 푹 빠져들고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인 홍해인과 백현우의 로맨스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그들이 겪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준다. 눈물의 여왕은 그간의 TVN 드라마 중에서도 유독 감동적인 이야기와 호흡을 맞춘 배우들의 연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수영과 김지원의 케미스트리는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며, 스크린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공감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눈물의 여왕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9시 20분에 TVN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다음 회에는 더욱 긴장감 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며, 김수영과 김지원의 눈물의 여왕이 토일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와 호기심이 모아진다.